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저희들은 2020 생명살림 코로나 물린 곳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17회 정리 공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풍물은 그렇게 치는 거야! 18년 동안 저희 두드림을 사랑해 주신 전북적으로 지지해 주신 전국의 두드림 뱃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풍물은 평화, 대동, 상생의 풍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물인 풍물을 매개로 아름다운 인간 숲을 갖고 싶은 그런 소망이 저희들 가슴에 느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펼치는 풍물 공연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요즘 마음의 기쁨을 얻고 우리가 풍물로 환화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 풍물에게 지금까지는 너의 가려 세상이 안 보였구나 풍물 이젠 너로 인해 더 아름다워진 인간 숲을 보리 이때는 유행한 희생물을 매개로 인간 숲을 갖추고 상영의 장소의 환영의 희생물을 매개로 인간 숲을 원하는 한화 Paranamo가 지지 않고 유행한 희생물의 성장의 자리에 이 교회는 여행을 유지하고 십아산 중동질계로 인간 숲을 원하는 우리의 청장의 학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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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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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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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